네 미적분입니다 아이고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제한 투여력항에서 급수도 아니면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했는데 한 문제 나오겠다 근데 이걸 8문제로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를 내게 됐죠 28번 이거는 A 가고 A 플러스 1 A 가고 A 플러스 1이니까 A는 N 번 가고 그 다음 A 플러스 1은 한 번 덜 가잖아 그럼 뭐 하냐 어차피 최고차항 개수만 볼 거면 A 제곱 있고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A 제곱 2A 더하기 1이니까 그럼 2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루트가 2분의 루트 34라고 하면 끝나죠 그럼 답 나왔고 그 다음 29번 이건 또 이거는 그냥 극한값 함수잖아 우리가 늘 하는 거 그럼 정리해 보면 여기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개수별 나눠주면 2x 되잖아 1일 때가 지금 2x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 거에 기울기 2짜리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되고 기울기 2짜리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일 때는 얼마야? 1일 때는 다 1이니까 2분의 1이네 1도 아니고 2분의 1 여기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가 2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의 홀수적이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보다 밑에 있는 여기 그 다음에 그 사이는 사이는 얘네들이 죽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요거네 요거 그 가까우면 이렇게 그냥 그리면 돼 그치? 이렇게 그려놓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놓고 기울기 2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만나는 거냐면 어... 얼마야? tx-2 그럼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여길 지나고 기울기가 t인 거잖아 이거 여러분들 우리 리본에서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평행할 때 직선은 평행할 때 개수가 달라지고 곡선은 접할 때 곡선이 없기 때문에 평행할 때 이런 것만 잘 조절하면 돼 점 지나는 거랑 그 다음에 불연속인 포인트만 잡아내면 되고요 마지막은 요거 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냥 포인트만 잡아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데 요런 데서는 교점이 하나잖아 하나하나 이렇게 막 가다가 달라지는 포인트가 어디야? 요거 달라지는 포인트 요거 달라진 포인트 요거 그 다음에 양수를 바뀌어가지고 가다가 여기 기울기가 2야 그럼 여기 기울기 1짜리 달라진 거 요거 그 다음에 기울기 이제 2짜리 얘랑 평행하게 되는 거 그래야지 여기하고 안 만나죠 그럼 이제 요거 그 다음에 또 여기 지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근데 요건데 여기는 기울기가 2짜리가 이미 이거야 얘가 평행한 게 이미 잡혔기 때문에 얘랑 얘랑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거 요거 하면 얘는 날아가니까 얘는 기울기가 2보다 크잖아 요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니 M은 7이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거 보자는 거죠 마지막 거 마지막 건 뭐야? 마지막 거는 지금 순서대로니까 그죠? 순서대로니까 기울기가 작은 것들 순서대로니까 얘가 제일 좋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여기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네 이거 이건 얼마야? 1일 때 4니까 4네 그래서 7 4 28 이렇게 되시면 되죠 뭔지를 모르겠네 이거 왜 낸 거야? 그죠? 이렇게 빨리 풀면 좋아요 다 일일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30번인데 야 이것도 항상 이런 숫자들을 좀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n 플러스 1이야 여기 루트 3이야 근데 여기는 n 플러스 1이 두 배잖아 지금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봐봐 지금 뭐였냐면 이 함수가 이 함수가 뭐였지? 이 함수가 tn이라는 함수가 y는 n 플러스 1 분의 루트 3의 x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5하고 pn까지 이렇게 이으면 5하고 pn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길이가 뭐야? n 플러스 2의 두 배야 아니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1이면 여기는 n 플러스 2의 두 배고 n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하나 약분내서 n 플러스 2의 루트 3배니까 딱 맞잖아 이게 다 여기가 지금 n 플러스 1일 때 여기가 두 배고 여기는 루트 3배 그럼 여기가 지금 30도 6분의 파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한 거니까 여기서 또 접한 거니까 여기가 똑같고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합동이니까 여기도 30도 여기는 지금 얼마냐면 3분의 파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fn에서 gn을 빼야 되는데 fn이 좀 복잡해 보여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 부분이야 여기야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여기기 때문에 여기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여기를 잠깐 s를 하고 잡으면 우리가 fn 빼기 gn을 하지 말고 f1 플러스 s에서 gn 플러스 s를 하라고 이게 낫다고 공통분의 설정 맨날 했잖아 그러면 처음에 이걸 구해 이건 적분해야지 뭐 이거 하면 적분해 그러면 n 플러스 1의 루트 3의 x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3분의 5 그렇죠 이거 적분한 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n 플러스 1까지 0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럼 집어넣으면 하나 약분되고 여기는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에 n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죠 이거고 이거에서 누굴 빼? gn 더하기 s gn 더하기 s는 뭐야 gn 더하기 s는 얘가 gn이거든 얘가 여기가 gn이거든 여기 근데 gn 더하기 s까지 가면 공통분까지 가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거에서 부채꼴을 파내면 되잖아 요거에서 그럼 요거는 이렇게 자르면 요 넓이잖아 요 넓이 요거 두 배잖아 근데 요거는 지금 정삼각형 여기가 30도였으니까 정삼각형 하나짜리잖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n 플러스 이거에다 그냥 곱하면 되겠다 바로 갈게 그러면 요 길이 n 플러스 1에다가 빼기 n 플러스 1에다가 누구 곱해요? 요 길이 요 길이가 루트 3에 루트 3에 n 플러스 이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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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2로 나눈 걸 2 곱한 거니까 요거죠 요거에서 누굴 빼는 거야? 누굴 더하는 거야? 아니 gn 더하기 s가 gn 더하기 s가 요거니까 요거는 이거 이거에서 부채꼴을 파내야죠 파내야죠 부채꼴을 파낸 거를 이제 부채꼴을 파낸 게 gn 더하기 s자 부채꼴은 얼마야 또?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3에 n 플러스 이니까 제곱하면 3에 아니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r 제곱 그 다음에 세타 세타는 3분의 8 요걸로 하자 이렇게 하겠다 돼? 그럼 요거 나와 있는 거고 이미 그럼 요거는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최고치한 계좌비로 할게요 n 제곱이니까 그러면 바로 가면 여기서는 n 제곱 앞에는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얘는 n 제곱 앞에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는 n 제곱 앞에가 3 3 지워졌고 2분의 1과 파이 2분의 파이 요게 답이네 여기는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로 되고 됐네 요게 답이야 그럼 여기는 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2분의 파이 요게 답이고 이중에 요게 k니까 요걸 제곱하면 루트 3분의 마이너스니까 3분의 4 3분의 4 60배곱하면 80 이렇게 되겠죠 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끝났어요 29번 30번이 너무 쉽게 끝나고 28번도 그냥 최고치한 계좌비율이니까 뭐 의미 없습니다 선택과목의 미적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볶이 knowledge